우리 피너 타러 갈까? 응? 피너 타러 피너 타면 어디로 가? 피너 타는 데는 멀리 있잖아. 피너 타는 데 가서 타야지. 하지만 거기가 멀잖아. 차 타고 가면 돼. 가까워. 뭐? 차 타고 가면 금방 가. 하지만 거기 차 두고 가면 안 되잖아. 주차를 하는 거지. 주차장에 자체부터 가면 되잖아. 아니 버스로 못하고. 주차장은 있어요? 그렇지. 피너 타러 가고 싶어? 응. 피너 타면 어디로 가는 거야? 남산! 남산! 하난 남산 가보고 싶어? 응. 난 남산 제일 좋아. 제일 좋아? 응. 남산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가라. 우리 준비할까요? 응. 우리 준비할까요? 우리 집은? 응? 우리 집. 오늘 쉬는 날이라서. 우리 집 안 가죠. 오늘도 오늘도. 오늘도. 우리 집은 어디 가지? 남산. 남산. 피너 타고. 남산. 가볼까? 응. 가보자. 아니야. 서울 타고 가는 거야. 하난 어때? 피너 타니까 좋아? 남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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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은? 왜냐면 야구. pathogens. 남산. 안녕. 오 오하나 살 수 있어? 가보자 와 혼자 거알로 왔네 하나가 진짜 높지? 그치? 그게 뭐야 하나? 그게 좋아? 다른 건 필요 없어? 오 잘 쓴다 하나 하나라고 쓴거야? 대단한데? 여기 너 하나까지 할까? 여기다가 여기 사이에 됐다 됐어? 됐어 저 잠가야 돼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눌러 해봐 됐어? 됐나봐 와 와 와 와 야는 너무 잘 참고 왔다 잘자 맛있다 와 춥다 이제 바람을 먹어야 돼 면돌 뭐야 맛있어 하나? 아니 어떻게 윙크하는거야? 수빈 칼 오 오 오 다시 다녀 다시 다녀 다시 다녀 다시 다녀 바지에바 하네 머리 빼자마자 시골사람 같아 하나야 으응 맛있다 고춧가루 토마토 남산 좋았어? 응 뭐가 좋았어? 몰라 몰라 이게 좋았어 어떤 거? 사진 사진 찍은 게? 응 우리 안녕